희희물 하나를 획득합니다 어? 야 운동하자 불 어.. 불 세개 보자 깨고요? 깨지고 외치는 건 안되나요? 불 보러 가자 에쓰 어.. 박치기 어? 어? 뭐야? 캐틀벨이면 어느정도 되지 않을까? 어? 어? 불칼 음...엘리트는 깔면 안 되겠지? 어허허허 부카안 아잘만요 애벌레 왜이렇게 세요 소돌 절힘 좀 아깝다 벵전 퍼즐 아아아아 야 소돌 아이 미친 개 똥캠 해겜 똥캠 맞다니깐 아아 수비 카드가 없어서 카드도 못높겠다 흠 그냥 수비나 올릴거야 무장해제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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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일 수도 있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야아 나 죽는다 이 꼴 날까봐 수비 카드 좀 파밍 더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내 부칼 그 자 소돌만 나오면 돼 어 사신 아 이거 사신이냐 포식이냐 행복한 고민인데 캐틀벨 사신 개쩔겠다 최대 체력 68이라서 포식이 좋지 않을까 최대 체력 너무 낮아서 지금 사신값 소용돌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 엘리트 좀 가볼까 근데 엘리트 피할 수가 없네 적당히 간보다가 엘리트 옆으로 쭉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네 들어갈 때만 마음대로야 이쪽에 불, 엘, 불, 불 이렇게 갈까 상점 약분 약분 약분을 믿을 수가 없어 약분을 믿을 수가 없어 약분을 믿을 수가 없어 약분을 믿을 수가 없어 이건 이상한 카드 썩은거 먹었다 이돌이오 소돌 진짜 나왔네 어서오세요 수고하십니다 아이 포시가 안나왔네 피해는 피해 아니 소돌 맛을 보여줘야겠군 아 뭐야 왜 드로킥이 두개나와 전투장비나 강화를 하죠 어 소돌 또 나왔다 아이 케미컬 소돌 너무 좋네 아잇 철쌍 어린데 다시 아니 뭐야 이게 안돼 아니 이거 다시 할까 어 아 이 도류 졸라 시원하다 ... 음.... 와... 저주인형이다 세상에 이거 저주 받아도 되겠는데 저주인형 양초 방치기 필요없어 어 와 미쳤다 세상에 근데 파워 카드 뭐 넣지? 달아? 보식각 어차피 안나오잖아 아닌가 나오라 안나오지? 병법서 아 소돌또 나왔다 뭐지?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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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열선 쳐야겠다 진화 기사생 아이씨 아니 엘리트 엘리트 얘네들 진짜 답도 없다 금속화 연타 연타 엘리트 음 이 정도는 자도 되겠다 회상할까? 소돌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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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이나 자자 아 내 소돌또 아우 딜센거가 아우 딜센거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왕관 집어도 되는거 아냐 근데 왕관 집으면 좀 지금 수비 카드 찾아야 되는데 난관 극복 난관 극복 같은거 찾아야되는데 난관 극복 같은거 찾아야되는데 아 아이 코스트 엄청 모자라네 아 몸박 철파 현륙 깨시 카운터 나왔어 카운터 깨시 뭘로 잡지? 카운터 넓 카운터 아이고 무장이 지나갔다 하나 더 써도 되겠죠 두칸? 엠 띠용 발화? 하긴 뭐 자신 있으니까 이도류 발화도 할 수 있고 전천 발화 제거 이렇게 할까? 와 골드 와 골드 아이 미친 상점석이긴 해 뭐야 갑자기 땡기네 갑자기 돈 땡기네 차렷 스 스 스 스 스 스 흠 사신 어디갔어? 야 사신 이거 왜 하수인 설명 빠져있냐 보시게 흠 아우 비슷한거 봐 아 달달해 아아아아 펜촉사신까지 헤헤 내 소돌 에이돌이오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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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머물이 너무 세다 야야야 1댐 모자라 1댐 1댐 모자라 1댐 2댐 모자라 1댐 2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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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트도 너브 보살하고 아이고 이런 42딜 46딜 딜 나오나? 46 20 어 담뱃대 담뱃대 어따어? 광폭화다 광폭화 아이고 이런 쪽 어떻게하지 광폭화 과도자의 무장의 자식이 아참 나 실수한거 같은데 그냥 저거 올려야겠다 소돌올렸어야겠다 아 이 도류 그러니까 저거 이 도류가 잘 안터지니까 되게 약하네요 이 도류 소돌이 터져야 덱이 좀 덱같아지네 아이고 나 죽는다 소돌 또 나왔어 또 용돌이 아 몸풀기에 알렸 덱이 참 희한하구나 아이 얘네들 또 왔어 사신 따갑두에 들려나 이 도류 이 도류 사실은 해야 되나 아 뭐야 다음 턴에 핸드 저렇게 잡혀 야씨 이 도류 발화 숏돌 야아 무감각이다 까마귀 이 도류 이 도류 이 도류 연막 던질까 연막 던질까 사신 쓰고 사신 쓰고 연막 사신갑 보던 야 안 돼 야 안 돼 아이 고걸 홀라당 죽여버리네 야 뭐야 이거 아까 아까 사또 나오지 않았어 버튼 6개 시드네 버튼 6개짜리 시드네 버튼 6개짜리 시드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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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지울까? 강탄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소돌 괜히 세 장 넣었나? 아 뭐 나중에 파괴가 도움이 되겠지. 불조약 몸풀기. 속도 포션? 속도 포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거라서. 인공물 저거. 알약이라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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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han. 손. 흠. 흠. 아이처장 어떻게 되냐 방패 창만 잡고 방패랑 따로 몇 단어죠 방패랑 따로 몇 단어죠 몇 깔깔야 되냐 세번 때려야 되지 방패는 남아 룬 10이면 참 룬 10이면 채 어메이징 화염장벽 별로일거 같은데 딜이 모자랄거 같지도 않고 이돌 발호가 그렇다 이돌 발호가 그렇다 독고 빠지는 각인가 독병은 인공물 깔 때 씁시다 독병은 인공물 깔 때 씁시다 독병은 인공료덕으로 편축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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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파로와 어떤 순서로 썼지? 이렇게 썼었나? 아 이거 맞구나 시간을 되돌리고 있다 여기서도 연타를 먼저 뺐어야 해서 아무튼 뭐 여기까지는 맞다치고 여기서 이제 펜초가 껴서 사신 쓰고 뭐야 사신 어디갔어? 아 뭐야 사신 어디갔어? 야 뭐야 내 사신 돌려줘요 아씨 어디서 바뀌었지? 어디서 미래가 바뀌었지? 기사회생 때문인가? 기사회생활 여기서 그냥 몸풀기도 태울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사신이... 이렇게 하면 나오긴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아까 죽었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어? 깬 것 같은데? 심장... 허접색. 아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 소돌도 많이 넣었나봐요. 코카콜라! 코카콜라! 뭐야? 코카콜라에서 나오셨습니까? 나 깰 줄 몰랐지. 까먹고 있었지. 도쿠가 이걸? 전투 중에 적들을 속이는 가짜 꼬리입니다. 나 도쿠 회색 대고 깬 거 되게 오랜만인 거 같아. 나 이런 적 있었나? 도쿠 보통 녹색으로 끝나는데. 아니면 회색인 채로 죽거나. 보통 집어도 녹색이거나 회색이면 이미 죽었을 텐데. 펜촉사신. 갓갓. 유물 개전은... 시드긴 하다. 캐틀벨에... 케미컬... 저주인용... 미라손... 펜촉... 담뱃대... 담뱃대는 아무것도 안 했어. 담배 안 대표나?